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번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이시길 바라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인생은 바뀝니다 주님 만나면 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크게 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있는 상태로 계속 두면 그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갈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돼서 정말 내 인생을 확 바뀌고 성령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때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마귀가 그를 시험하여 그를 넘어트려고 했어요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도 수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왔죠 전국에는 십자가에서 그 수무와 수치를 당하는 시험을 겪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맞는 크기의 시험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은 거기에 걸맞는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거기에 맞는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통과해서 나가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결국 우리는 그냥 직분만 가졌을 뿐이지 영적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시험을 이기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시험을 올 때 시험을 이기며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시험에 넘어져서 지금 내가 당황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사명의 길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도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치고 이기고 또 이기고 단단한 신앙으로 딱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이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스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돌로 치는 것 스테반 집사님은 돌로 치는 것 맞아서 결국 돌아가셨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목뱀을 당하여 숨겨던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은 뭐예요? 시험이 그를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두벅두벅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님 붙들고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송도님들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님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련과 시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 목회하는 후배들 만나면 후배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제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얼굴이 반짝반짝 그래서 반짝반짝 비결이 뭐냐 물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기 좀 그런데 약국에 가면 3천원에서 5천원에 살 수 있는 바세린이라고 있습니다 바세린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피부가 좋아주는 비결 중에 두 번째 비결은 바세린 저 열심히 바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개척할 때 상가를 얻어놓고 한 것도 아니다 방에서 시작했다 그 방에서도 쫓겨나서 세 번이나 옮겼다 그리고 쫓겨나서 갈 곳 없어서 결국 미국 남침내 성교부에서 천막을 쳐줘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그리고 교회가 불이 나고 불 났을 때 제가 그 논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대요 불 난 날 그날 교회가 성령이 불이 나야 되는데 세상 불이 났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육적인 불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불을 주셨어 성령의 불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수술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뚫고 나갈 힘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뒤돌아보면 오늘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붙들고 승리하여 달려가는 길이 신앙생활이다 마지막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작 시험이 오면 옆 사람한테 기쁘게 여깁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비결 첫 번째 기쁘게 여기라는 것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 온전히 말은 거짓이 없이 오늘 그 모든 일들을 다 다트리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게 어떤 형편에게 우리는 돌리려고 하죠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긍정적인 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작으면 작은 축복이 있지만 고난이 크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목사님 나는 고난이 있었는데 왜 축복이 없었대요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붙들고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붙들고 돌파합시다 시작 어떤 시험이 오든지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오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형편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상황이나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 지라 아멘 옆 사람한테 주님만 바라보세요 시작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욕은요 욕에게는 물질의 시험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 잃은 자식의 시험 자식이 다 죽어버려요 아내로부터 외면을 당해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몸에는 만신창이가 돼요 이런 모든 일렬의 시험의 과정이 있을 때 욕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리어 나온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오셨던 여러분들 그 옆에는 지금 순금들이 앉아있어 옆 사람한테 보석이십니다 시작 끝까지 이고 견뎠던 사람들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바세린 말나서가 아니라 반짝반짝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는 다 있습니다 오늘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특징 두 번째로는 오늘 인내를 만드는 줄 알아라 자 성령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시련이란 말은 어려운 상황 많은 고난 또 우리에게 오는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죠 이런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이 말은 뭐예요? 완벽하게 단단한 신앙으로 다듬어진다는 것이예요 여러분 단단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결국 인내를 경험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와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버틸 힘을 준다 시작 여러분 버틸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으면 태풍이 오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도 버틸 힘이 없으니까 쓰러진 거예요 나무들도 버틸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버틸 힘이 없으면 쓰러지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연약하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부는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오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겼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서 넘어진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그리고 내 방법,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할 때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막 견딜 힘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사단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 어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뭐를 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를 쫙 깔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막혀서 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탁 쳐버리고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주여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금식하며 돌파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주여 돌파할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단위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지지 마시고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낙심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절대 마귀에게 쓰러지지 말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작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어려움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이깁니다 기도에 자리에 있으면 이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이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준다고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피할 길을 다 주세요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이깁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깁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길 수 있으세요 힘내세요 시작 여러분 물에 빠진 생지처럼 그렇게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시련이 오면 내가 이렇게 그것에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얼굴 보면 물에 빠진 생지 같아 절망 좌절 낙심이 팍 생겨가지고 옆 사람 봐봐요 물에 빠진 생지 같아요 반짝반짝해요 우리 청년부 할렐루야 청년부들은 은혜 받고 와가지고 반짝반짝해 지금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성령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랴 할렐루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아멘 승리하고 성숙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셨던 홍성 교사님 28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를 가고 평신도 성교사로 청년으로 28살 청년 손 들어봐요 누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우리 지연이 몇 살예요? 25살 3살만 더 먹으면 아니 2살만 더 먹으면 3살만 더 먹으면 28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땅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갔죠 근데 아프리카 땅이 만만하냐고요 은지 은지 지금 영유아 지금 예배 중이에요 은지는 제가 데려오고 갔을 때 이틀 만에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공항에 왔는데도 가고 싶냐 가고 싶냐 자기 데리고 가라 공항에서 표도 안 끊었는데 여러분 뛰어넣고 오는 이 단임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있는 것이예요 이번에 우리가 팀들이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김영자 성교사님도 훌쩍거리죠 그러니까요 공항이 제일 힘들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뭐 있잖아요 마음 막 이게 아 마음이 너무 힘들어 우리 홍성 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5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이제 한 달 좀 넘게 있다가 아프리카로 갈려고 하니까 전에는 한국에 왔다가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면 빨리 가야지 이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나이 리가 먹었나 아야 좀 더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 가슴이 혼자 청년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 갔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23년 만에 23년 만에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위들이 147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교사들 어떤 성교사들보다요 저렇게 많이 사역한 성교사는 처음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교사보다 교위를 더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 정말로 올인하고 싶어서 현지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아프리카 갈 때도 반대했지만 결혼할 때 얼마나 반대했겠냐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른 땅에서 나는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혼했지만 사실은 그의 정체성은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 와도 있을 곳도 없고 그런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로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갑시다 시작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성숙되어지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지으므로 축복합니다 현재도 여러분들 중에 질병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난이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이기시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고난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시병이제 믿음의 주의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고 그분은 기쁨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기쁨으로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났고 그리고 그 노마 군병들이 침을 뱉고 수무와 수치를 뱉고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달려가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가 불이 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 제가 어디 간증집회 가면 꼭 했던 찬양이 이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뇌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잡고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더운 여름 여러분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